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이번에는 착하고 목소리 좋고 잘생긴 사람 걸리게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하이 안녕하세요 주위에도 안보여 오케이 지구는 주워 아니에요? 맞아요 3번님 제 남자친구에요 리얼? 네 근데 왜 주는데 말했어요? 컨셉 컨셉 사귄지 얼마 안되가지고 진짜로? 네 맞다니까요 굉장한데? 연상회거든요 문화가 30살이에요 제가 24살이에요 오오 땡잡으셨네 아 땡잡았다뇨 전 예뻐서 괜찮아요 남자친구는 오크거든요 아 자기아 나 레 jest 하나만 먹어줘 arkadaşlar 알았 pensee 자기아, 나 배고파 Tamara 아 레드 하나만 먹어줘 알았어 흐하하하하핫 자기야 나 배고파 흐 하 하하하 어 배고파 여기가 친구 아닌거같이 흐하하하하핳 아 억다니깐형 아직은 아직 얼마 안되서 algorithm 하핳 근데 왜 굳지? 어이가 없다 아주 약간 제가 왜냐면 제가 저 누나 돈땜을 사귄 거거든요 흥살이 제가 왜 맞네요 근데 배고프다니 어이가 없네 하핳 진짜 차소리 차소리 자기야 이거 차소리나 오케이 x3 일로 오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안돼x4 살려줘 너무 빠른데? 왜 그래? 저 뭔데 아직? 아 차 섰네 하나이져요 둘 더 있어 왼쪽도 하나 있는데 뒤로 뺀다 이 새끼 수류탄 졸라 많아 라킬 떴어 하나 더 기절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나이스 자기가 나이스 레드도트 보면 말 좀 해주세요 땡 뒤에 수류탄 사운드 이거 앞인데? 네 앞이에요 앞 누나 귀가 안좋아서 뒤에도 있었어 왼쪽에 사람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? 어 미안 기절되겠어 내가 먹었어 아 저있다 NW 확인 가만있어 가만있어 머리 어 내가 고춧가루 못부렸어 자기장 끝쪽 돌 자기장 딱 걸친 돌있죠 얘 또 기절인데? 얘 친구 찾아야돼 돌기절 어 자기장 끝 돌기절 그냥 킬 떴어요 그냥 어 기절킬 잘한다 또있네 저기 얘 바사 얘 바사 자기 생겼빵 두 분 다 잘하시네 저희 배그하다가 만나서 사귄거라 둘 다 잘해요 네 사실 얼굴도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배그에인 아무리 봐도 불한거같은데 뭐 일단 속아 드릴게요 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4번까지 들어갈까? 아 가운데 확인 아 존나 아파 자기야 기다려 잡고 올게 불기절 일단 나 살릴게 아직 한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집쪽이었나보니 자기야 괜찮아? 아 너무 아파 나 조끼 벗어줘 아 그건 미안 내가 죽여놨어 쟤네꺼 입어 여기 하나있다 집쪽에 오케이 네 하나 더 확인 얘네 다른애야 진짜 잡아 뒤에 더 오는데 얘네 한팀 아니야 더있어 더있어 어 딴팀이야 딴팀이야 두팀이야 두팀 얘 바사였거든요 돌진은 아 폭탄 부족하다 여기 하나있어 2번핀 아 뜨거 아 뜨거 아아 자기야 나 불 붙었어 어 왜이렇게 많아 한팀이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엥 아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자기야 갔냐 아아 이잇키 돌렸어 아아 존나 쿨하네 자기 하나 레드 털어내러 가고싶어 알았어요 자기야 나이스 나이스 갔어 아 그는 갔습니다 새로운 자기를 만나러 가야지